vec 오 오 오 헤이 이렇게 시작할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율강 쉽습니다 오케이 둘 셋 안녕하세요 샤이즈입니다 와우 저 지금 어디게요 와 어디게요 어디게요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안들려요 뭐라고요? 안들리면 안보여요 뭐라고요? 저희는 지금 니혼 니혼 도쿄 도쿄 저희 오늘 도쿄타워도 보고 진짜 버스 타면서 극음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언니는 처음으로 처음으로 오게 되서 진짜 너무 설레 마음으로 오게 되었어요 댓글 좀 읽어볼까? 보여요? 확실히 제가 오늘 뭔가 일본어로 된 댓글 굉장히 많다 너 좀 읽을 수 있는 거 한번 읽어줘봐 최근에 배웠던 일본어 최근에 배웠던 일본어? 이거 언급됐나 이미?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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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기억이 안나 뭔가 얘기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 저희 오늘 제목도 배불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저희가 와서 굉장히 열심히 먹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사진도 찍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쇼핑도 하면서 굉장히 이 부르고 열심히 열일을 했죠 진짜 뭐 먹었죠? 우리 오늘 고기 맞아요 진짜 고기 없으면 절대 못 살아 고기 맛있죠 맛있죠 그리고 크레이프 먹었어요 맞아요 맛있어 딸기랑 치즈케이크 뭔가 저희가 치즈케이크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치즈 설 빙스러울 때도 항상 치즈가 들어가 있는 거 무조건 먹어야죠 맛있어요 무슨 고기 와 꾸라 언니가 갈비가 엄청 맛있다고 했네요 일본에 오면 무조건 갈비를 먹어야지 그래서 갈비 아브리카레 응 와규 갈비를 먹어봤어요 갈비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또 고기를 구워줬잖아요 언니가 항상 담당 맞아요 고기 담당을 잘해요 그래서 언니가 팬이신 분들이 제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먹는 사람도 중요하지 맛있게 먹어줘서 그래요? 고기가 제일 중요하지 고기가 제일 중요하지 고기가 제일 중요하지 고기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M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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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준비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뭐지 우설 우설? 허 규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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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먹었어요 그쵸 맞아요 처음엔 이게 혀하고 이랬는데 되게 맛있어 어 은채도 잘 먹고 체온은 잘 먹었어요 와우 윤지 오늘 진짜 너무 예뻤어요 항상 예쁘지만 다같이 여름 느낌으로 왔어요 맞아요 엄청 너무 습하고 덥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날씨도 좋고 어제까지만 해도 일본 와도 날씨 좋고 너무 좋아요 아 너무 다행이었어요 응 너무 차이였어 저희가 배부르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일본에 오면 편의점 편의점은 필수여가지고 편의점을 또 조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구경이죠 이거는 구경 이건 그냥 맛보기 이런거죠 일단 소개를 해볼까요 오케이 츄아가 소개해준 아이스티인데요 넌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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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포즈 에이 아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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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진짜 어쨌든 예쁘게 맛있는 척 네 맛있어요 맛있고요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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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한국에 너 있죠 응 있죠 키노코 키노코 채원언니 채원언니가 좋아 채원언니 6명 채원언니 6명 채원언니 6명 채원언니 6명 채원언니 6명 채원언니 6명 채원언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채원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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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거 샀고요 그다음에 이거 맛있죠 이거 샐러드 하나 안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진짜? 무슨 맛이야? 과자? 샐러드 이게 샐러드 맛이래요 우리가 매일 먹는 샐러드?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맛있는 샐러드 이건 맛있는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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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드잖아요 샐러드 맞아 샐러드 이거는 샐러드 샐러드야 샐러드 샐러드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똑똑히 샐러드라고 써있거든요 샐러드 그러면 말해야지 알아요? 콩? 응 콩 풋콩 같은 건가? 말린 콩이야? 네 말린 콩 소금 맛있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리고 요거트를 너무 좋아해서 여기 와서 외국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맛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죠? 탓이랑 크림 젠자이 젠자이 뭔가 사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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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희가 후딱 사고 후딱 가야돼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사다가 마지막에 이것도 사보자 해서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레이징 삼도 레이징 삼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아주 간단한 먹방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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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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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진짜 다 국어다 그러네요 응 한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아니요 맞아 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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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음 처음 만났을 때 네 영어로 말하셨잖아요 맞아요 잘했어 신기하지 않아요? 잘했어 영어로 말 맞아요 저는 일본어를 엄청 잘하지 않고 지나도 한국어 처음 배우기 시작하 맞아 처음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서로 영어로 대화했었어요 지금 한국어가 편해지고 있어요 오 오 난 일본어를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만날 수가 맞습니다 그니까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니까요 뭔지 어딜 가도 어딜 가도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 일단 먹어볼까 잘 먹어볼까 뭐부터 먹을래 음 좀 단 거랑 단 거랑 짠 거랑 섞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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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난 요거트를 먼저 까보겠습니다 I like 요거트 아침도 먹었잖아요 맞아요 아침에도 알로에 요거트 아시죠 모르겠어요 알로에 요거트 알로에 요거트 그거 아니에요 오늘 아 아침에 머니 오늘 요거트 세 번 먹었어요 아침에 요거트 이런 편의점에 파는 편의점에 파는 아 편의점에 파는 카페에서 맞아요 그런 요거트 하나랑 일본 와서 또 알로에 요거트랑 이제는 바닐라 바닐라 요거트 그냥 단백질 오 단백질 적다 음 맛있어요 음 음 바닐라 맛이야 우와 이거 한번 먹어봐요 오케이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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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 샐러드 사라다 오이시 오이시 아 안 돼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진짜 재밌었어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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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잖아 1번 편의점 푸딩 아 근데 못 봤어요 나 못 봤어 나도 찾으러 왔는데 TMI 있어요 오늘의 TMI 요거트를 3번 먹었다 요거트를 3번 먹고 뭐가 있었을까 TMI 아 다들 비행기에서 너무 잘 자서 제가 사진 찍거든요 진짜 공개하고 싶어요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언니 진짜 잘 잤어 나는 진짜 잘 잤어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명도 빠짐없이 너무 잘 자서 너무 웃겼어요 제가 중간에 깼었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예쁘게 잤어 사진을 찍어봤어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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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래서 멤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데 그렇게 많이 몰라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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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물어보면 저야 뭐 여기 오면 뭐 해야 돼?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게요 이러면서 맞아요 그래서 일본 고기 먹을 때도 일본 오면 무슨 고기를 먹어야 돼? 메뉴 고를 때 그러게요 일단 먹어보고 맞아요 일단 지켜볼까요? 같이 알아가보죠 이러면서 맞아요 소개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스파이 패밀리 얘기가 있었어 스파이 패밀리 오늘 버스에서 스파이 패밀리 얘기했었는데 너무 웃겼어요 언니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말해주니까 얼마나 봤는지 얼마나 봤을까 했는데 언니가 1번까지 밖에 안 봤는데 저야 진짜 진심으로 추천해주셨어요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어디까지 봤어 다 끝냈어? 나 1번까지 못 봤어 1번까지? 1번까지? 그만큼 좀 인상이 깊었다는 뜻이겠죠 하나 아니면 다 알아보여요 첫 번째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게르피스 게르 게르 저희가 오늘 사진 찍거든요 인생 내 것 같은 거 눈 엄청 크게 나오잖아요 엄청 크게 눈 아 진짜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나중에 나중에 보여줄게요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윙크 부탁해 아 아 윙크 잘하다 아 꾸라 언니 윙크 됐어 됐어? 이래서 됐어요 됐어? 오늘 방 배정 궁금하대요 방 룸메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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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까요? 누굴까요? 일단 저는 저의 어 친동생 친동생 친동생이랑 같이 쓰게 되었고요 친언니 저는 친언니 친언니 친동생 네 놀까요 놀까요 끝미위는 없어요 맞아요 그냥 그냥 그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채연언니가 오늘 혼자여서 매력다고 자주 놀러와달라고 했어요 그걸로 다같이 있어요 응 다같이 있죠 맞아요 아까 뭐지 편의점 1차 편의점 한 번 갔을 때도 다같이 다같이 자연스럽게 한 방에 모여서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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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먹어가지고 저희가 진짜 잘 먹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건 다 입에 넣어야 맞아 한 번쯤은 먹어봐요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레이진 산도 그걸 먹을게요 그거 맛있어? 추천? 좋아 좋아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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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생겼고요 오 살짝 비주얼이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카라멜 쿠키 카라멜 쿠키 맞아요 맞아요 비주얼부터 마음에 듭니다 오 오 오 오 오 어때요?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는데? 응 은근 좋아요 네 근데 레이진을 은근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응 레이진 좋아요? 네 레이진 좋은데 오트밀 레이진 쿠키 같은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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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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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라 으응 일본어 있고 싶다 니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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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잖아요 어 오 근데 그 가게에서 침을 할 때도 쓰잖아요 음 음 잘해요 맞아요 다 잘해요 오늘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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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근데 한 번에 그 전달돼요 음 그래서 다행이다 잘해 그럼 다양한 언어를 열심히 배워봐야지 음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해주세요 응 질문 살짝 Q&A 이런 소통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가지고 오 오 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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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눈이 안 좋나? 봐봐 어 어 왜요 으응 으응 봐봐 봐봐 오 아 그런 그 우리 이름이 게임 캐릭터랑 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방금 그래서 윤지라는 캐릭터가 있고 가즈하라는 캐릭터도 있어요 가즈하라는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저 그 게임 자체를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저희 이름이랑 똑같이 있는 캐릭터가 있는 줄 몰랐어요 팬분들 통해서 알게 되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조금 유명한 게임 그런거 같아요 신기했어 그래서 그 게임 하냐고 방금 질문이 올라왔는데 저는 게임을 잘 못합니다 게임 잘하시나요? 아니요 안하는 거예요 하면 또 저희는 다 승부욕이 좀 강해가지고 어쨌든 열심히는 하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해보고 싶어요 게임 PC방 가서 그 뭐지 단체전 말고 이제 꾸라언니 꾸라언니 혼자 그리고 나머지 해가지고 진짜요? 꾸라언니를 한번 이뤄보고 싶어요 꾸라언니는 못 이겨 꾸라언니는 이게 잘하니까 잘하니까 우린 근데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 꾸라언니가 힘을 다 쓰고 하고 있는 거 네 일본에서 제일 먹고 싶은 거요? 뭐예요? 모찌나베 모찌나베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쿠라 언니가 추천해준거 맛있을 것 같아요 곱창 전골 그런건가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곱창을 그리고 너는 한국 곱창을 못먹어봤잖아 맞아요 한국에서 못먹어봐야 돼 아직 못먹어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잘 먹는데 너무 잘 먹어 너무 잘 먹어 일본 몇시에요? 한국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몇시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멋있어 한강은 가봤어? 우리 한강은 가봤지 가봤지 자전거 타면서 저희 그때 사진 올렸었잖아 튜터에 서로 찍은거 그때 저희가 자전거 타고 같이 사진 찍으러 갔을 때 한강에서 자전거를 탔거든요 재밌었어요 한강 처음에 갔어요 그때 맞아 보기만 했는데 실제로 간건 처음에는 엄청 재밌었어요 진짜 따랑이를 너무 너무 따랑이를 타면 되게 힐링되는 기분이에요 그때 파줬잖아요 맞아 다시 가고 싶다 다시 가고 싶다 다시 가고 싶다 진짜 오래된 거 커피 커피 커피? 커피? 나도 커피 I like 커피를 하지만 지금은 티를 마시겠어요 하지만 하지만 진짜로 마셔 갑자기 뭐야 근데 이거 되게 맛있어 가벼워 레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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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합니다 I like 레몬티 I like 레몬티 I like 레몬티 I like 레몬티 고기를 또 먹고 싶다 응 고기 역시 고기 참이죠 고기 너무 맛있어 오! 사투리 사투리 해달래요 어 사투리 또 이게 일본어 표준어가 있고 맞아요 오사카 출신이니까 오사카 오사카 사투리가 있어요 사투리 있는데 사투리 하나만 알려주면 안 돼요? 험마 험마 소레나 험마 소레나 이거 뭐야? 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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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데의 않아요 타투리 넌데 langue 어 뭔지 볼까요? aki 표현을 해봐. 난네 안에. 어떤 상황에서 쓰는거지? 근데 많이 안 써요. 많이 안 써? 그게 대표적인 언어인데 실제로는 많이 안 써요. 아 진짜? 아니 막 밥 먹었어? 이런거는 있어? 고항 다 뱉다. 고항 다 뱉다. 고항 다 뱉다. 고항 다 뱉다. 여기서는 고항 다 뱉다. 고항 다 뱉다. 고항 다 뱉다. 근데 오사카에서는 고항 다 뱉다. 고항 다 뱉다. 살짝 다른거. 고항 다 뱉다. 아 진짜 모르겠어. 우리 그때도 그랬잖아. 일본어 교실 때. 맞아요. 살짝 그 인토네이션 달라요. 인토네이션. 중요하지. 스키야 데. 스키야 데. 스키야 데. 스키야 데. 스키야 데 쓸 수 있어요. 오케이. 많이 차지세요. 스키야 데. 스키야 데. 저희 7월 3일에도 이벤트 있잖아요? 그때 써야지. 스키야 데. 스키야 데. 스키야 데. 좋아해 좋아해 모모의 야 네 나는 거다 야 네 소 야 네 소 나 너 소 나 너 그거를 소 야 네 소 야 네 소 야 네 소 야 네 소 야 네 소 야 네 되게 오사카 사람인데 오 그래요? 예스 나이스 나이스 아 그 캡처 타임 가질래요 캡처 타임? 몰라 할까 아 아 잠시만 이거 채원 언니 그거 아니야? 채원 언니 항상 사진 찍을 때 자연스럽게 웃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진짜 저희 막 남직사 찍을 때 비하인드 같은 거 음소가 안 된 거 그냥 소리를 들으면 진짜 이게 이게 들려요 찍으면서 이러면서 오 마이 갓 잘 나와요 잘 나와요 난 그게 안 돼 웃어라고 하면 아 아 이러면서 가지고 찍을 수 없는 얼굴이네 아 아 이러면서 진짜 어렵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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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뭐하지 OK 끝 끝 음 오 Ahmed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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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라 빨라 아 룸메이트 맞어 그때 그때 맞춰 보세요 라고 하고 정답을 안 하라고 그랬어 주아 듣다. 저네 저는 친언니 끄라언니랑 같이 쓰게 되었고요 저는 저의 친동생 은채랑 찍게 되었습니다 아 찍게 되었습니다 찍게 되었습니다 은채랑 쓰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초언니 초언니 여자 우리 언니 근데 원래 그런 계담 있잖아 호텔 끝방에 귀신이 있다고 그니까요 근데 끝방 누구게에요? 채원 언니 근데 혼자야 알코언니 혼자가 아닌거야 알코언니 귀신이랑 같이 채원 언니 보고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죠 아 진짜 다시 볼 수 있는거죠? 어떡해요 어떻게 해 혼자 근데 혼자가 아닐수도 있다고 귀신이 있다고 그니까요 웃음 나 웃음 나 웃음 나 닭가슴속 닭가슴속 그럴 수 있어요 응 그럴 수 있어요 채원 언니 외로웁니까 귀신이 귀신이 있으면 더 좋지 귀신이 좀 오실 것 같아요 오실 수도 있어요 귀신 있습니까? 채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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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무섭다 영혼 없이 무섭다 무섭다 그런거 하지 마세요 뒤에 누구 있는지 그런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거 하여 뭔지 알아? 물어보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도 안 무서운데 너무 안 무서운데 뭔지 알지 아이 그때 이후로 채원언니랑 은채랑 그때 보컬실에서 톡톡톡 톡톡톡 할 때부터 신경이 쓰긴 해 무섭긴 해 무섭긴 해 무섭긴 해요 무섭긴 해 제가 내일부터 또 엄청 바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은채 우리 막내는 이미 자고 있거든요 우리 은채 어디가도 너무 잘 자 나 버스에서도 너무 잘 자고 비행기에서도 너무 잘 자고 여기 와서도 침대 보자마자 그냥 엄청 그게 전 특기 특기 특기인거 같아요 너무 잘 자 어떻게 10초 어떻게 만에 잠도지? 진심 좀 부러워 좀 부러워 어딜 가도 잘지? 눈이 감아도 잠이 안날 때 있잖아요 오늘 근데 잘 수 있는게 그 친구는 진짜 잠에 대한 걱정은 없어 너무 잘 자고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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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희도 이제 슬슬 가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댓글 조금만 더 읽어야 될까 오케이 일본어도 읽어주세요 응 내가 아무래도 해주세요 일본어는 운동센터 제일 많이 쓰는 멤버가 누구인가요? 운동센터 운동? 저희 다 되게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잘 써요 제가 잘 써요 그나마 채원언니랑 나랑 너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렇잖아 항상 단톡 보면 운동하려고 하겠습니다 운동하려고 하겠습니다 매일 있어 오 오 오 오 좋아하는 스타벅스? 아 스타 음료는? 스타벅 응 좋아하는 거? 응 저는 근데 일본에서는 계절마다 아 바뀌니까 아 바뀌니까 오 오 가해전을 먹어봐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차이티라떼 응 그때 근데 저 안쪽 너도 괜찮 안 먹어봤어? 아 차이티라떼? 차이티라떼 차이티라떼 딸기 모아 진짜 맛있어요 가을에 먹으면 맛있잖아 그렇죠 뭔가 외국에서는 팜킹 맞아 팜킹 스파이스 라떼 맞아 그거 진짜 맛있어 토피나츠 라떼 다들 좀 그 맛을 알아줘야 되는데 아쉬워 딸기 프라푸치노 딸기 프라푸치노 맛있겠다 일본에 딸기 프라푸치노 되게 많아요 열심히 해요 진짜 딸기 맛으로 네 진심 진심 딸기 진짜 너무 맛있어 몇 개만 더? 두 개만 더? 두 개? 아 너도 이렇게 있던데 저기 이렇게 눈 빨라 눈 빨라 오 마이 가시 오 마이 가시 소 빨라 소 빨라 소 빨라 빨라 아 오 플리즈 두 오케이 토끼 토끼 포즈 해달래요 토끼? 토끼 토끼 너도 뭔가 되게 늑대상인 것 같아요 가끔 사슴 사슴일 때도 있고 늑대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그치 동물 너 동물 뭐에 와하는 거 되게 좋아 좀 새롭 그 생동물이네 센 센 센 동물? 센 동물 아니에요? 늑대 너 세지 않아요? 좀 세지 응 센 편이죠? 진짜요 진짜요? 센 동물 되게 강한 거 썼네요 머리색마다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머리색 되게 자주 바뀌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저께 있었을 때 분위기가 진짜 달라져 울 같았어요 맞아요 울 울 마지막 질문 너를 읽어줘 하나 아무거나 질문 질문 마지막 가츠 포즈 오케이 가츠 포즈 가츠 포즈는 뭐지? 가츠 가츠 가츠가 파이팅 아 오케이 둘 셋 가츠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마저 간식들을 먹으면서 네 잘 준비를 할게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 내일도 내일도 만나요 파이팅 파이팅 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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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저희 자주 찾아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 굿밤 매일 보내시고요 우리 나중에 또 만나요 나중에 몇 시간 뒤에 곧 오케이 굿바이 바이바이 I love you I love you 바이바이 굿나잇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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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